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와 넘쳐나는 물건들 빠르게 소비되는 만큼 쉽게 버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최근 과도하게 짧아진 유행으로 1인당 생활 폐기물이 5년 만에 약 30%가 늘어났다고 해요. 친환경적인 소비와 올바른 분리 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요즘 들어 새 물건보다 오래 사용한 물건이 더 매력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오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뭐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을 소개해보자. 너는 너의 애착물건이 뭐야? 나는 아 뭐가 있지? 음 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아 너 캐리어 엄청 오래 쓰지 않았어? 어 맞아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쓴 거야. 진짜 오래됐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다시 얘기해볼까? 좋아. 그리고 우리는 각자 물건들을 찾고 다시 모이기로 했다. 사실 진짜 오래오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용한 물건들이 더 많았는데 최근에 몇 개를 바꿔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소개해볼게. 여기서 애착물건의 조건. 오래 사용하지 않고 묵혀있던 거는 제외한다. 오래 사용하면서 자주 쓰는 물건이어야 한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노트야. 이 노트가 친환경 노트거든? 중학교 3학년 때 세 권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 남은 노트고 틈틈이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11년이 됐네. 학생 시절 때는 멘토링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때 사용했고 이제는 미팅 갈 때나 여행 갈 때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편이야.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여? 유럽 갈 때도 매일매일 일기 쓰려고 챙겨갔는데 6일차까지만 쓰고 포기했어. 자세히 보면 자른 거 보이거든? 이렇게 쓰다가 필요 없는 메모들은 잘라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잘라서 따로 보관하고 있어. 두 번째는 바로 이 파우치야. 디자인만 봐도 옛날 느낌 나지? 응, 엄청. 이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장만했던 화장품 파우치야. 문구점에서 구매했었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제는 바꾸고 싶긴 하거든? 10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쓸만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 이것도 대학생 때 동기 언니가 선물로 준 거 아직도 쓰고 있고 이것도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친구가 선물로 줬던 파우치인데 아직까지 진짜 잘 쓰고 있어. 세 번째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접이식 의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자취하면서 구매했는데 대학교 생활 내내 이 의자에 앉아서 과제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 의자에 앉아서 쓰레기 왕구 영상들을 계속 편집했어. 진짜 매일매일 사용했는데 이 의자는 자세가 좀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거든. 7년 동안 이 의자로 계속 버티다가 결국 지난주에 중고거래로 좋은 의자를 구매했어. 그래도 이거는 보관하다가 친구들 오거나 사람들이 많이 놀러왔을 때 사용할 예정이야. 여기서 꿀팁! 혹시나 새로운 가구가 필요하시다면 중고거래 앱이나 카페에 좋은 매물이 있나 먼저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새 가구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자원도 절약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요. 중고라도 상태가 괜찮은 가구들도 많고 무료 나눔도 많아서 완전 강력 추천이에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가구를 처리해야 될 때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보세요. 처분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중고로 팔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처리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물론 지구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눕각 가방. 재질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진 건데 되게 튼튼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6년 넘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다섯 번째로는 잠옷!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대외활동하면서 받은 단체복인데 보통 단체복은 버리지 않고 집에서 잠옷으로 입는 편이야. 대학교 MT 때 입었던 세멸티도 본가에서 계속 입고 있어. 맞아! 내 물건은 여기까지! 자 이제 너 물건 소개해줘. 알겠어! 자주 쓰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은 이 마늘 다지기야. 이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라 언제 구매했는지는 잘 몰라. 그렇군. 어렸을 때도 사용했던 건데 지금까지 마늘 다질 때 아주 잘 쓰고 있어. 근데 약간 조금 낡았어. 해져 있고 근데도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어. 그다음 오래된 물건은 이 캐리어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 처음 구매한 캐리어인데 진짜 9년 넘게 고장도 안 내고 잘 사용하고 있어. 바퀴도 멀쩡해. 그동안 여행 다닐 때마다 잘만 들고 다녔어. 캐리어 표면에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기포가 잔뜩 생겨서 이거 가리려고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 기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오히려 좋아. 힙한 것 같아. 이 청바지도 되게 오래됐어. 2017년에 구매했던 바지인데 올해로 7년 넘게 아직도 잘 입고 다녀. 맞아. 자주 봤던 것 같아. 다음은 이 고데기. 이 고데기도 똑같이 2017년도에 샀는데 대학교 자취 시작을 하면서 구매를 했던 거고 엄청 유용한 것 같아. 여행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고 이렇게 말고 여기 찍찍이가 있거든? 여행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녀. 썼던 흔적이 보인다. 열이 닿은 부분에 색이 변해 있어. 그래도 잘만 작동해. 그리고 다음은 이 텀블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텀블러도 벌써 3년이 됐어. 휴학했을 때 공모전 수상하면서 같이 받았던 건데 진짜 튼튼해서 평생 써도 될 것 같아. 진짜. 텀블러 표면도 보면 스크래치 자국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 뭔가 뿌듯하다? 맞아. 이건 내 거. 냥. 아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 뭐? 오래 쓸 수 없다고 생각한 물건인데 의외로 오래 쓴 물건이 있어? 의외로? 캐리어랑 바지. 왜냐하면 캐리어 같은 경우는 고2 때 샀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캐리어 사고 싶은 충동은 있었거든? 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캐리어 계속 썼던 것 같아. 그리고 바지는 내가 6년 전에 산 건데 이게 진짜 예상받기야. 왜? 그냥 저렴하게 바지를 샀었는데 그 사이에 뭐 살이 더 쪄서 못 입거나 말랐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잘 맞게 입지 않았나. 그리고 중청 바지여서 그냥 캐주얼하게 히뚜루마뚜루 잘 입었던 것 같아. 지금도 잘 입고 있고. 근데 중간에 2, 3년 쓰니까 바로 지퍼랑 단추가 좀 문제였거든? 근데 엄청 싸게 수선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지퍼랑 단추는 아니지만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냥 잘 쓰고 있어. 좋네. 너는? 사실 소개하긴 했는데 파우치도 이렇게 오래 쓸 줄 몰랐거든? 아, 맞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완전 멀쩡해. 이렇게 찾아보는 거 은근 재밌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떤 애착물건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게. 한 번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보자. 좋아. 엄마가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뭐야? 물어보니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엄마 차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13년 정도 됐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계세요. 엄마, 찾아보니까 노후 차량의 경우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대. 근데 엄마는 조공이라 아닐 것 같은데? 차를 오래 타면 폐기물을 줄여서 좋긴 한데 차종에 따라 친환경 여부가 다르기도 하고 대기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환경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지구가 안 아프면서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더욱 신중하게 따져보고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침대. 침대? 아 맞다. 침대 이거 거의 20년쯤. 이거 어렸을 때 여기 위에서 막 방방 뛰고 그랬는데. 20년 된 언니의 침대. 여러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엄마가 20대부터 입으셨던 분홍색 셔츠를 물려받아 지금도 잘 입고 다녀. 난 6년 동안 메고 다니는 백팩 가방이 있어. 망사 부분이 좀 뜯어지고 지퍼 부분 실밥이 나왔지만 충분히 쓸만해서 노트북 넣고 다니고 여행 갈 때 자주 사용하는 편이야. 중1 때 선물로 받은 키티 잠옷이랑 문구점에서 구매했던 칼, 스테이플러, 가위 세트를 13년 넘게 아직도 사용 중이야. 나는 굿즈샵에서 산 당근 빌동을 6년 동안 쓰고 있어. 더러워지면 빨아서 계속 사용하는 중이야. 작업용으로 신고 있는 4년 된 신발이 있는데 오래 신어도 편하고 가벼워서 자주 신고 있어. 더러워져도 물로 금방 닦아낼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신을 것 같아. 나는 친언니한테 물려받은 가방을 4년째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입심이 술 때 사용했던 붓, 팔레트, 색연필은 지금도 그림 그릴 때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보풀 제거기도 4년 이상 사용 중이야. 나는 오래 사용할 물건이 정말 많아. 이건 유치원때부터 쓰고 있는 전신 거울이고 추가로 조명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25년 전 결혼 기념으로 구매하신 옷걸이야. 이제 내 방에서 사용하고 있고 바로 입고 나갈 옷이나 옷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옷들을 걸어두고 있어. 초등학교 때 산 책장인데 지금까지 취향에 맞게 꾸미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 자세히 보면 앞장 자국이 많아. 30년 정도 된 친할아버지의 옷인데 특히 최근 여행 갈 때 정말 잘 입었어. 저 옷 말고도 아빠가 결혼 기념으로 알래스카에서 사온 니트랑 엄마가 20대 시절에 입던 가디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으셨던 겉옷도 지금까지 잘 입고 다녀. 또 지인들 보면 엄마, 아빠가 젊으셨을 때 구매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계속 버리지 않고 갖고 계시다가 친구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거 보면 멋진 것 같아. 맞아.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 지금 봐도 괜찮은 것들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뭔가 재밌고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고 더 애착템으로 보여. 사실 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구에 가장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꿀팁과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애초에 튼튼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오래 사용하기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은 쉽게 고장나고 망가져서 사용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을 다시 구입해야 되고 쓰레기도 생기게 돼요.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자주 구매하기보단 정말 품질이 좋은 물건을 하나 구매해서 오래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구매하기 전 중고거래 어플이나 카페를 통해 해당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생산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의류의 경우 품질이 낮은 원단보다는 질이 좋은 의류, 친환경 재질을 소비하면 더욱 좋겠죠. 만약 원단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성미라면 입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고 세탁 시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요. 친환경적인 원단 종류로는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면 자라는데 물이 거의 필요 없고 살충제도 필요 없는 린넨 목재 펄프로 만든 직물, 텐셀 등이 있어요. 이렇게 식물성 소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또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하기보단 본인 체형에 잘 어울리면서 취향에 꼭 맞는 퀄리티 좋은 옷을 구매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번째 방법 고칠 수 있는 물건은 고쳐 쓰거나 수선해서 입기 의류나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등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간단한 건 직접 수리 방법을 찾아 시도해도 좋고 수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수선집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많이 신어서 못이 나올 정도로 밑창에 다른 구두가 있었는데요. 이 구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그냥 버릴까도 싶었지만 굽만 빼면 나머지는 너무 괜찮아서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수선집에 가서 굽을 아주 튼튼하게 수선했어요. 수선하고 받아보니 정말 새 구두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도 제품 수명을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의 오래된 애착물건과 지인들의 애착물건을 소개해봤는데요. 물건에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오래 사용하는 게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애착물건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오래된 애착물건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본인이 가진 애착물건들을 소개해주시고 저희 쓰레기 왕국과 클리마트스 컬리즈를 태그해주시면 참여가 완료돼요. 그리고 3일 뒤에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프티콘 선물이 갑니다.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망관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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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